코로나 엔데믹 국면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매출 1조를 가뿐히 올리는가 하면 실적 반토막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한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있어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지난해 3조 원대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향후 10년간 바이오 사업에 7조 5천억 원을 투자해 3대축인 생산 능력과 포트폴리오, 지리적 거점 중심의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종근당과 한미약품은 각각 1조 4,883억 원, 1조 3,31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이른바 1조 클럽에 진입했습니다.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셀트리온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 2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과 지시 녹십자는 각각 1조 7천억 원대, 대용제약은 1조 2천억 원대의 매출을 찍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코로나 엔데믹 상황에서도 호실적을 달성한 제약바이오 기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SK바이오 사이언스는 매출이 4,567억 원으로 반토막 나 실적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시젠, SD바이오 센서도 코로나 특수가 끝난 후 실적 극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며 코로나 엔데믹에 맞춘 출구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혜연입니다.